근데 타임슬린 영화 왜 이렇게 좋아해? 재밌잖아. 과거로 가서 미래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. 과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어? 널 만나기 전 나를 만나서. 곰윤주, 너 나 알아보겠어?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내 옆에 네가 온 거야 내 옆에 네가 온 거야 내 옆에 네가 온 거야 나아 내가 온 거야 나아 나아 한글자막 by 한효정